배성우 씨, 유준혈 씨, 한재인 감독님까지 가성으로 멋진 남자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끊어지고 있다면 놀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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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도 이렇게 설마 누가 위험에 빠지신 건 아니겠죠 아름다운 환호성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단 이 다섯 분 남자분들 무대 중앙으로 모시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포도탄 가진 다음에 네 의자에 앉아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 해주실까요 네 설마 누가 위험에 빠지신 건 아니겠죠 아름다운 환호성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단 이 다섯 분 남자분들 무대 중앙으로 모시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포도탄 가진 다음에 네 오늘의 영어 덕킹에서 박태수 역할을 맡은 김윤서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또 보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워라 좋네요 네 오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궁금한 거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덕킹의 한강시 역할을 맡기 정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는 분이 와 계신가봐요 찰나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네 확실히 끝에 이 영화가 던지는 화두와 질문이 되새빌 때 태수가 어떤 선택지를 갖춰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순간들이 되게 중요하게 표현이 있어야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이 장면이 명장면이라는데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를 좀 작품부터 꺼주시나요? 아름답다 아름답다 감독님도 하실래요? 한강시. 아니요 감독님도 하실래요? 감독님도 하실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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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아... 아... 이 장면은... 그... 웨이터를 부르는 장면인데요? 아... 아... 그렇네요. 진짜... 빨리 와달라고... 뭘 주문하려고? 맥주 한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. 아... 담당 웨이터 이름이 정우성이죠? 제가 아까처럼 방향을 다시 한번 4개로 해드릴게요. 이번 오른쪽부터... 왼쪽부터 손도 흔들어 주시고 빨리 어떤 포즈를 요구하세요. 하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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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자... 왼쪽... 이제... 준왕... 하트... 이따 위에 해드릴게요. 네... 그리고... 자... 이번엔 오른쪽... 하트... 하트... 이제 대망의 2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하트... 아... 사랑이 넘치는 글짱... 하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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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.. 왼쪽부터... 손도 흔들어 주시고... 빨리 어떤 포즈를 요구하세요? 하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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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이제 중앙 이따 위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 이제 대망의 2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극장 다들 박수 수고해주신 배우분들과 감동있게 박수 한번 시원하게 쳐드릴까요?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? 네 이 다섯 배우분이 또 개봉을 맞이해서 내일도 모레도 열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분들 그 일정 잘 마무리하시라고 배우분들과 감동있게 박수 한번 시원하게 쳐드릴까요?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? 네 이 다섯 배우분이 또 개봉을 맞이해서 내일도 모레도 열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분들 그 일정 잘 마무리하시라고 나가시는 퇴장까지 뜨거운 환호로 보내드리려고요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? 네 그러면 감동님과 내 배우분 저쪽으로 퇴장하시는 거 맞죠? 네 저쪽 저쪽으로 내려가실 때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인사하고 내려갈까요? 죄송해요 감독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박수로 마지막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지막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지막까지